조국 백서, 그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식 책 주목은 아시겠지만 검찰 기업과 촛불 시민, 고생하고 노력한 최민희 전 의원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책이 딱 나왔을 때 그 느낌, 소감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첫 느낌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이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2019년 시대정신이 검찰개혁이었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도덕성 문제였나를 판단해 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책 정말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원칙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우선 원칙은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다였어요. 이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시민들이 기록한다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대전, 이게 결국 검찰개혁 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계신지. 이건 거꾸로 질문해 보시면 돼요. 과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도 그런 순환을 당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간단하고.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이 헷갈리시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의 도덕성 문제를 들춘다라는 요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다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쓰는 트릭이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왜 검찰총장,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보수 정권 하에서 보수 정권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수 정부가 되면 검찰과 정권이 한몸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정부와 검찰이 대립되는 역사가 반복해왔잖아요. 시각을 잡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중간층이, 중도가 헷갈리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은 소위 정치자금, 이건 여야 모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치자금 등을 수사해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어요, 일단.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민주정부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목표는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씌어진 도덕적인 단죄는 그러한 검찰의 의도였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의제를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서 목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과 함께 더 성장한 시민들이 존재해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동했다. 이 두 가지로 그나마 공수처 입법, 검격수사권 조정 입법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촛불시민, 중요한 자료로서 많이 읽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면 겁난 부분도 있지만 언난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부재까지 딱 넣어서 언난이라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조국 2019년에 그렇게 검찰개혁 이슈가 왜곡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검찰 못지않게 언론도 저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범법에 가까운 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재윤리위반이라는 것, 조국 가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검찰적 시각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막기 위하여 이걸 도덕 문제를 확대, 과장, 침소, 봉대한 건 이건 어쩌면 검찰보다 더 큰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도덕성과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을 의심하고 보도하던 언론이 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저는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취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기자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취재하지 않고 검찰이 흘리는 걸 받아 쓴다면 기자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모든 기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피의 사실 유포하면 그거 그냥 받아 쓰는 게 언론인가요?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과 촛불심인 조국 백서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고 끝인가 아니면 더 시리즈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담은 것은 사건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이고요.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보완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수렴했냐면 6월 30일 날 1심 재판부가 조범동 1심 재판부가 중요한 결정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조범동 사건은 권력형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지배자가 아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 결정 한 것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언론 보도도 일부 담았는데 충실하기 어렵죠. 그래서 2차 조국 백서는 제가 바라건대는 재판 과정 중심으로 재판 내용 중심으로. 그게 진짜 아닌가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사건을 쭉 기록하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담았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이니까요. 재판은. 그렇죠. 법적인 판단을. 그래서 대법원 선고가 난 이후 법률가들 중심으로 검찰 다시 한 번 검란과 검란을 돌아보고 또 이건 언론은 고일석 기자나 이런 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 중심으로 다시 하는 2차 백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1차 백서 집행위원장이었고 여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 때도 하셔야죠. 집행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 책 왜 우리가 좀 사봐야 되고 아까 제가 순위에 오른다고 했는데 1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왜 이 책을 봐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시청자들께 한 말씀 또 해 주시죠. 검찰개혁이었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였냐 결국 어떤 프레임에 국민이 동의하느냐가 그 사회를 이끄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는 개혁 의제들을 왜곡하려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프레임을 왜곡하거든요. 정의연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누군가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있지도 않은 윤미향 비리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기득권은 기득권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검찰과 언론이 왜곡시켰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료 제공에 충실하려고 했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다른 사안 예를 들면 종부세 관련하여 지금도 세금폭탄 운운합니다. 세금폭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금의 정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웃기지마 세금 정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민주주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가짜 프레임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읽으시면서 조국 전장관은 아니고요. 신념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그 무게를 스스로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정말 그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권해주시고 읽어주십시오. 읽으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하여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종종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 좀 있으시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최민희 의원님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